방울 휴 자 오늘은 꿀잼 만화 리액션 시간 또 찾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고애님의 영상 준비했습니다 그렇다면 꿀잼 요청 바로 출발합니다 자 일단은 첫번째 어몽어스 영상 어? 아이돌인가? 어 언니 너무 예쁘당 자 TV를 즐기고 있는 어몽어스 애기들인데요 야 흰색아 따라와봐 자 코요미 베이비들 뭐하려는거죠? 스테이지에서 같이 춤추는데 어? 무시라뇨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 마상 거울을 보니 어? 연습이나 하자 나 아이돌이 되고 싶어 흠 그 모습을 본 베이비 흰색 어 얘들아 일로와봐 잠깐만 자 베이비 크루원들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들어가 오 짜잔 창고에서 뭔가를 뒤지기 시작하는데요 자 좋아요 올려주고 뭐지? 어 기동을 일단 세팅하고 스테이지 마련한거야 이거? 자 전기코드도 연결하려고 하는 순간 돌빛이 들어온다 뽀뽀뽀뽀뽀뽀 어 야 이거 완벽해 완벽해 아 좋았어 좋았어 발박수도 한번 쳐주고 자 야 베이비파랑 이거 와봐 풀이 잔뜩 죽었는데 어? 어? 이거봐 어? 어? 짜잔 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한거야? 깜둥이야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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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저게 살짝 불안하긴 했거든요 플래그일거 같긴 했는데 아 안돼 짝짝짝짝 자 베이비파랑의 공연 들어갑니다잉 짝짝짝짝짝 히힛 아 아니 불난다아 아하 오마이갓 자 다음은 카드싹기를 즐기고있는 빨강이 어? 아 뭐야 왜 갑자기 넘어져 이거 흐흐흐흫 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 자 유령이 된 친구들인데 맥주까지 즐기네? 저번에 빌비들이 아주 대형사고를 치는 바람에 우주선이 박살났어요! 어어 이거 요리 일어나면 어차깡하면 좋아 어? 뭐야 뭔 일이야? 어? 자 얘들아! 어어!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엄마야야야야야야 멀어진다. 잠깐만 산소통 설마 안남았는데 제트팩도? 어어어어어 진짜 큰일 났다 아니 웬 행성을 발견했는데 저거.. 저 장미는 설마 어린왕자인가요? 헉 헉 그럼 우리가 움직이자 음... 자 자 자 신명현상으로다가 고치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 뭐 폴터가이스트나 뭔가 그건가요? 야야야 가위는 맞냐? 짜잔 땜빵이 메꿔지는게 맞아? 좋았어 좋았어 일단은 응급조치 해놓고 유령전대 출격합니다 문 열어 이게 뭐야 어찌 된 일이야 우리 애기들 이거 좀 빨봐 나 뭐지 왜 움직이는 거야 아 가려라 어디 갔었는데 걱정했잖아 야 이 정도면 유령들 개사기 아니냐 자 치열 오늘은 치맥이다 지난번 광석 파밍을 하기 위해 광산으로 내려온 주인공 그때 엔터맨과 마주치게 됩니다 카트 타고 도망치는 순간 어머 요건 못 찾지 예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엔더맨 무리와 극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가라 가라 이건 어디 인간놈이 우리들의 놀이를 방해해 진짜 위험하다 이번엔 아까 그 엔더맨 착한 엔더맨 녀석 도망쳐 나와 나와 나오란 말이야 어찌 가면 좋아 어어어어 카트도 부서진다 도와줘 누가 아무나 좀 도와주세요 뭐야 뭔 소리냐 오 오 말랩 체킨 등장 너희 자식들 도망치는 게 좋을 거야 수둔 하하하 이야 물 날리다 대참사 갑니다 와 이건 뭐 수둔까지 쓸 줄 아는 치킨이라뇨 야 저번에 우물 잘못 건드렸던 스노우볼이 이렇게 구르네 태어난 이유 윽 떠나 떠내려간다 어 어이 괜찮나 꼬맹이 어허 아하 아야야야야야 물 아파 물 아파 살려줘 자 뚝딱뚝딱 뚝딱뚝딱뚝딱 오케이 오케이 일단은 엔더맨한테 안걸리게 모자도 뒤집어 써주고요 어라? 어머? 우리들을 보여주다니 감동이야 그렇게 위험 등급 1급의 몬스터 엔더맨과 절친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난번 엔더맨과 완전히 절친이 되어버린 사이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 그냥 취소대도 없이 놀러와가지고 보드게임 즐기고 같이 놀고 그러나봐요 아이고 배고프다 야야야 나 배고파 밥 좀 먹고 하자 잠깐만 잠깐만 여기 부엌있어 어? 야 엔더맨집 겁나 좋아 우와 먹을꺼다 먹을꺼 어? 오오오오 고기까지? 육식은 못참지 흠흠흠 빨리 이거자 육식시 어라? 타는거 같은데요? 선생님? 어이 잠깐만 기다려봐 안익었는데 먹으면 안된거 몰라? 오늘은 내가 짜파게티 그냥 요리사 오오오오오옵 어오오오오오오오오오옥 짠짠짠 야 셰프치킨 갑니다 일단은 화들은 뽀개준다함에 뭘 만들려는거죠? 자 나무에다가 어? 후년기? 오오 기름 착착착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척탄은 화력은 콸콸콸콸 그리고 고개는 완벽하게 익어 와우 거기에 마지막 화렴종점 파슬리가루까지 잘 익었다 저 열매는 엔더월드에서 나오는 열매 아닌가요? 코러스 프루트 후렴과 어 어 요것도 집으로 한번 짜서 소스로 만들면 괜찮겠는데? 으아아아 겁나 맛있겠다 고마워 치킨아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중간인성에서 엔더월드로 들어가버렸어 어떡해 아니 이건 대참사야 전개가 1블만이 전개가 1블만이 온전히